아뇨 윈챔 황금무기라서 보러갈라구요 그거는 스테이크.. 스테이크.. 네? 예? 아니 왜 내가 샤워한거 왜이렇게 놀래? 그냥 기분좋아서 방지해서 놨는데? 뭔가 못민들.. 그런..말을 들으셨나요? 보고 오셨나요? 왜이렇게 놀래? 윈체스터 어디있니? 널 기다리고 있쩡 뭐죠? 기어가야되나요? 여기서 낮은 포복을 시킨다고? 텟섭이에요 텟섭 나 저거 확인할라고 스킨 아니 본섭에서 스킨이 있는게 아니라 나 지금 황금무기를 뽑았다니까 나..나는? 나는 황금무기가 있어 이 캐릭이 지금 언더스탱? 영어발음 실현하냐구요? 아니 왜이래.. 마치 다들 영어 잘하는것처럼 다 나처럼 못하잖아 어? 소드오프다.. 나 소드오프다 황금이에요 와우 와우 탈칵 소드오프 한번더 알트 눌리고 스샬이 안되네 탈칵 탈칵 야 윈체스터 찾아야 돼 윈체스터 윈체스터 윈체스터가 지대로인데 이거랑 구나 저거 뭐야 윈체스터만 황금이 있어요 소드오프 양갱인줄 이쁘지않아요 소드오프? 뭔가? 뭔가 이쁜데? 어 잘나온거 같애 뭔가 또다른 재미인거 같애 이런것도 전전집 2층에 있었다구요? 잘못본거 아니에요? 저기 2층에 있었다고? 아니야 없었어 잘못받겠지 아니야 진짜 없었어 있었다고? 진짜로? 따라란 따라란 땅땅땅땅땅땅땅 땅땅땅땅 와우 요걸 못봤다고? 와... 반성하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찰칵 한 번 더 찰칵 찰칵 여러분 이게 황금 무기 입니다 황금 무기 2개 와우 빤딱빤딱거리네 오 황금우기 진짜 이쁘다 앰포랑 카고팔형으로 나오면 진짜 이쁘겠다 아 진짜 앰포나 주총쓰면 진짜 이쁘겠다 아 아 실화냐 오 저거 뭐야 따라란 따라란 아 오토바이 뭐야 아 오토바이 먼저 갔어 에라 이새끼야 간지에 살고 간지에 죽는다 나에게 황금무비가 두개가 있다 덤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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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황금뿐 덤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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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이 너무 예뻐서 게임 집중이 안되잖아 스킨 간지 스킨 간지야 와 진짜로 엠포나 이런것이 나와도 진짜 이쁘거같아 황금무기는 이거 어차피 보소 또 상자 사야되는거 아니에요 하려면 카베도 이거 나왔어요 현지라는거 너 나왔으면 현질할래 현지라는거 나왔어요? 아 BP로밖에 안되요? 아 왜? 경상도분들이 들으면은 내 말투가 서울말이잖아 근데 경기도분들이나 들으면은 사투리야 억양이 제주도 여행가서 오겹살 먹는데 껍데기부분에 보라색보고 돼장님 생각났어요 그래서 컴퓨터는 껍데기가 보라색이에요? 껍데기가? 뭔소리야 억양 아 핵쟁이 진짜 이미 알고 배울부터 바꾸네요 에이퇴이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